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 가브나움은 예수의 갈릴리 전도의 본거지였습니다 가브나움은 지중해보다 210m 낮은 곳에 위치한 평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수의 땅을 가진 부자들을 위해 소장농을 하면서 가난하게 살거나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 생활하던 곳입니다 파리와 먹이때로 인해 질병도 많았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설교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가브나움 뒤에 있는 축복의 산에서 예수님은 여덟 가지 복을 가르쳤습니다 봄에는 갈릴리 언덕이 온통 붉은 야생 백합화 아네모네로 덮였습니다 그 광경을 본 예수님은 덜에 핀 백합화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야고보와 요한 형제, 막달라 마리아 등이 예수를 열심히 따랐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모세율법을 능가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열법의 완성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열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나병 환자를 찾아가셔서 그 환처에 손을 대시면서 깨끗함을 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는 세리를 친히 제자로 삼기도 하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사람들은 그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결과라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신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으며 그 소경은 신로한 못에 가서 씻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불행을 운명으로 돌리지 않고 어떤 문제든지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